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119의 진흥민채아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인 11월입니다. 날씨도 서늘함을 넘어서 제법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이번 달에 알아두면 좋을 건강보험의 가입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가입을 염두에 두셨다면 이번 시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ABC에서는 오늘은 특별히 질병 후유 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50분 꽉 채워서 유용한 정보 보험플랜119와 함께 든든한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간략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1의 강의 시간인데요. 연말이라 건강검진 앞두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번 달에 알아두면 좋을 건강보험 가입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김성준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 개편 이후에 처음 이제 방송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건강보험 가입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꼭 보험을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워낙 검사 장비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의료보험 건강검진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만약에 건강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제 무슨 질병이나 또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 가지고 무슨 치료를 받았을 때 굉장히 내 보험에 대해서 그때 뒤늦게 알게 되는데요. 그때 되면 부족한 점을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 받기 전에 꼭 반드시 보험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연령별 보시면 우리 20대, 30대 위주의 기본적인 검진은 보통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검진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검진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또 비만이나 당뇨가 있다. 이런 검진들 중점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편인데 4, 50대들은 이제 암에 관련돼서 우리 내시경이나 또는 초음파를 통해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신 게 굉장히 좀 필요성이 있고요. 60대 이상은 우리 심혈관 관련돼서 또는 치매 관련돼서 검사들을 굉장히 좀 추가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편입니다. 우리 연령별 2018년 통계를 보면 사망원인 굉장히 젊은 나이대는 자살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암이라든지 그리고 또 심장질환 대부분 보시면 나이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살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암이나 또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사망률을 보시면은 단연 남녀 보시면 암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폐렴, 알치아이머, 치매, 그리고 자살. 자살 같은 경우도 보험에서 적용을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생명보험 쪽에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제가 이게 실제적인 사례가 있는데 과거 한 10년 전에 자살보험금을 상해, 재해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자살을 엮어가지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생명보험에서는 2년 이후에 면책기간을 두기는 했죠. 자살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암, 심장질환이 그 뒤에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고 가입제도 굉장히 좀 요즘에 좀 각각의 회사들이 아주 미세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가입 첫날부터 암을 보장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하시냐면은 우리가 대장 용종이라든지 아니면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용종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가지고 암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쉽게 초기에. 초기에 암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우리 치료도 쉽고 그리고 생명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띄었을 때 이 보장금액이 가입하자마자 나온다면 우리 보통 대부분 암은 90일 면책이 있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보장을 해주는 암을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 건강검진을 통해서 악성종양이 발견되면은 이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납입 면제. 이건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나라 보험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납입 면제. 우리 생명보험에서 예전에 CI나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만 납입 면제를 해줬던 것이 우리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서도 납입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보험 역사상 굉장히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다 납입 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보시면은 납입 면제 일단 사유를 먼저 봐볼게요. 암, 뇌졸증, 급성, 신경경색, 말기강경화, 말기심부전증, 말기폐질환, 80% 이상 후유장애. 이런 거 진단받게 되면은 내가 거의 불치병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청구 사례를 보면은 초기 영기암이라든지 유사암이라든지 일기암들 치료도 간단하고 여명도 굉장히 길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좀 약간 말하는 행동이나 몸에 좀 약간 반응이 이상해서 MRI를 찍어봤는데 뇌경색이 지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생활하는데 일단 문제는 전혀 없으시죠. 그리고 심장질환, 말기 쪽은 당연히 좀 안 좋은 형태고요. 그런데 납입면제가 갱신형 보험에도 탑재가 됐는데 갱신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입면제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납입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저도 보험 굉장히 많은데 과거의 보험들 납입면제 80% 후유장애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이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요. 이 납입면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납입면제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내가 보험료를 10만원, 20만원씩 내다가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를 안 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보험 혜택은 계속해서 쭉쭉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해지, 요즘 무해지 굉장히 많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무해지는 납기 내에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좀 굉장히 저렴한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금강원에서 무해지, 저해지 보험 상품에서 경보를 발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우리 보험 가입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들을 때는 굉장히 많고 뭔지 모르겠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했는데 내가 막상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고 봤더니 해지환급금이 0원인 거예요. 그럼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입할 때는 알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 게 사람 습성인데요. 그렇지만 만기 해지환급금이 나중에는 납기가 지나면 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보험료 비교를 하시면 무해지 같은 경우는 무해지에다 갱신을 더한다고 하면 일반 보험료보다 많게는 40%까지도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대표적인 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암이 2천만 원 넣는데, 40세 남자가. 1만 6천 원, 엄청 저렴하잖아요. 물론 갱신형이기 때문에 저렴하겠죠. 거기다가 무해지를 더한다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한 일반형이 2만 7천 원이라고 했으면 1만 6천 원까지 저렴해지는 한 40% 가까이 저렴해지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각 회사별로 비교해 봐도 30% 또는 크게는 50%까지도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우리나라 굉장히 좀 봄, 가을, 여름 빼고는 굉장히 좀 미세먼지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뉴스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 혈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미세먼지가. 폐질환이나 만성질환, 심부전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혈관 질환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보시면 오늘도 굉장히 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폐색증이나 부정매까지도 올 수 있는 게 미세먼지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보험들은 암보험 이후로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혈관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환들은 당연히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관련된 질환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뇌혈관, 심혈관을 드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보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심장을 볼게요. 급성 신근경색 같은 건 심장의 동작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증세가 되는데 심혈관들이 맡겨서 이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도 중요하고 평소에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초기 진단, 허혈성 진단, 허혈성 진단의 심장에 모든 질환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허혈성 진단이 과거에 보험이 있으신 분 아니면 만기가 끝나신 분들은 이 허혈성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진단들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기의 진단에 진단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단 폭이 넓은 특약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깨에서 유일하게 각 회사별로 특이한 자주 걸리는 진단금들을 많이 내놓는데요. 뉴마티스 열리라든지 그리고 심장 폐순환 관련 심장병, 부정맥을 보장해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 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험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좀 저렴하게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해서 무예지환급형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려고 이 표를 짰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기본계약들 후유장애도 들어가 있고 골절이나 화상, 상해 수술, 담보도 들어가 있고 질병 수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굉장히 좋은 특약이죠. 생명보험에 있던 일종에서 오정 특약 수술을 분류별로 나열해놨고 그리고 71가지 성인질환 그리고 심장 그리고 암에 대해서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3대 진단까지 쫙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보험료가 좀 종합보험의 형태 그리고 진단고를 끼고 있어서 비싸잖아요. 보시면 30대도 10만원이 훌쩍 넘고 40대도 마찬가지고 50대는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까지 가고 하지만 이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강원의 그 무해지, 저해지에 대한 경보가 있긴 하지만은 이 저렴한 보험료를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똑같은 설계를 했지만은 보험료가 굉장히 다운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저렴하죠. 어차피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과거처럼 정립금을 넣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 일도 없으면 손해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한급금을 생각하지 않고 보장만 보신다고 하면은 이 무해지, 저해지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또 내가 건강했다고 하면은 납입기간이 끝난 상태에서는 또 해지한급금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선택하셔가지고 무해지도 굉장히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자동활증 시스템 보험사들이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뭐 13개 종양 뭐 고혈압, 대장, 용종, 유방, 양성중양, 근종외 9개 그리고 이 뜻은 뭐냐면 난수, 신생물, 경부, 하지정맨육, 테니스, 일부, 타석증 이런 분들도 이제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과거에 이제 보통 지금 시중에 3.25 보험들 있잖아요. 간편보험, 유병자보험들 이런 분들 이런 거 최근 수술력이나 입원역이 있으면은 과거에 가입 안 됐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심사를 통해서 간편보험은 심사가 없는 상품인데 심사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가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양들이나 간단한 질환들을 건강검진 이후에 뭐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험의 가입 한도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뭐 이렇게 말하면 한 예인데요. 80대 어느 아침 80대 남성 이모씨가 말이 잘 나오자고 요 요거 이거 언어순환 요런 데 혈관장애가 굉장히 영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하지에 상하지에 뭔가 자극이 온다 하면은 응급실로 가겠죠. 응급실로 갔는데 결과는 심장박동 세동환자가 5년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MRI나 MRI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뇌경색이나 뇌졸중을 스쳐갔던 흔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장박동 환자가 5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심장에 대해서 그리고 혈관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는 통계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TAVI 수술을 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심장팡막술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큰 수술이기도 하겠지만은 환자 부담금이 굉장히 좀 큽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비용적인 병원비만 봤을 땐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물론 특수한 치료다든지 노보치료 같은 항암치료 뭐 이런 거 받게 되면 좀 비싸겠지만 대부분의 암에 대해서는 병원비는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비용에 대해서. 하지만 심장이나 혈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인 부담금과 그리고 생활력에 대해서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심장팡막치한술 대두문치한술도 이렇게 큰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비 필요하겠죠. 그리고 심장수술담보 범위를 비교해 봤는데 이제 평균 수술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에서 천만 원 그리고 천만 원 이상 들어가죠. 한 번 수술할 때마다 그리고 바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평생 불편한 장치를 통해 가지고 연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간편보험에도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웬만한 수술들이 다 들어가 있죠. 뇌, 심장, 성인질환, 폐질환 각종 수술들 그리고 거기다 1종에서 5종 수술이 더해진다고 하면 수술은 굉장히 좀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수술 특약들이 굉장히 좀 발전했지만은 보험회사들이 입원 한도도 두고 골절도 한도 두고 후유장애도 한도 두고 암도 한도를 두는데 왜 수술은 한도를 크게 안 두는 이유는 사실 수술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또 많으시면 수술에 대해서 좀 멀어질 수 있겠지만 이 수술 특약이 굉장히 잘 활용한다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우리 한국의 다빈도 수술순위 제가 청구순위를 한번 쫙 분류별로 해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험을 타먹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 하나는 꼭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 백내장 피할 수 없겠죠. 노인이 되면 백내장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경계령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구를 하고 계시고 치액, 남녀노소 말할 거 없죠. 굉장히 많이 청구하고 있고요. 이쪽 보시면 백내장도 있고 요즘에는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재앙절개술도 청구도 여기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담낭이나 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시면은 협신증, 그리고 골반 그리고 갑산선도 또 그 뒤에 이어서 요즘에 또 최근 들어 하지정맥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청구 인원들의 권수 2017년 신평원 순위인데요. 이렇게 다빈도 수술 순위들이 많아지는 이유들은 이 수술특약이 굉장히 큰 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수술을 할 예정이 있을지는 병원을 가자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수술특약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좀 큰 돈이 나오겠죠. 이런 수술들은 이제 크게 여기 보시면은 뭐 백내장이나 치액이나 재앙절개 이런 수술들은 우리가 또 사랑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술특약을 굉장히 좀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과거에 방송을 하다 보면 질문들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재진단이나 암은 재진단이 있는데 이대성인병은 왜 재진단이 없냐. 이대성인병도 재진단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뭐 이렇게 보장 범위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거든요. 재진단하는 이대진단 특약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풍 뇌경색이죠. 뇌졸중 이런 중풍들은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올까요? 2차, 3차가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2차, 3차 언젠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보험들이 있다고 하면은 혈관 쪽이 좀 약하시고 혈압이 있거나 이러시다면은 두 번 재진단하는 이대성인병도 반드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진의 천천천 플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플랜들인데요. 우리 최소한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뇌혈관이나 특정 뇌혈관 뇌졸중, 중풍등 뇌경색 이거이면 천만 원이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허혈성 심장량 특정 허혈성에서 천만 원이지만 급성 신경경색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나오게 되는 합쳐서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천만 원씩 플랜들이 있고 심장 뇌혈관 수술이나 시술했을 때 천만 원 하게 되면은 우리 보험료 업셀링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한 몇만 원 안에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70세 80세 20년 갱신 기준이고 요즘에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일당 이렇게 일당도 추가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런 일당들은 사실 좀 저렴해요. 우리 보험 설계서를 쫙 보다 보면은 질병 입원 일당이나 간병 입원 일당이 굉장히 좀 비싼데 이런 입원 일당들이 있잖아요. 중환자나 상급병실이나 수술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은 어깨 한도를 보기지 않기 때문에 입원 일당이 많아도 좀 저렴하게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당들도 중요한 이유는 중환자실 같은 데가 갈 일이 확률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나이가 좀 드시고 또 길에서 넘어지다가 내추렬이나 이런 걸로 입원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한 30일 20일씩 입원하고 두 달 입원하고 요양병원 결국 요양병원 가시고 이러는데 이런 일당들 하루에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요. 3.25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3개월 이내 의사 추가 소금 얻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얻고 5년 이내 암 없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 이런 시대에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된 게 3.1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 이내 의사 추가 소금 얻고 1년 이내 입원 없으면 암 환자들도 암 진단받으셨던 보험분들도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크게 최근 사고력만 아니다 하면 웬만하면 다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상해보험들 있죠. 상해 쪽도 한 번 딱 다쳤을 때 받는 거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나이대별 유율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 많으신 분들도 젊으신 분들도 금액대가 비슷해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고요. 이렇게 보험들이 유병력이 있어도 또는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구분하시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전에 손목 골절을 수술하였습니다. 아 그럼 여기 2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보험 가입에 제한이 좀 있겠죠. 아 당뇨도 있는데 손목까지 골절됐어. 보험회사가 안 받아주겠죠. 3.25에 2년 이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3.25 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년 4개월 전에 갑산선 암을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진단 입원수술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3.25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5년 4개월 전이니까요. 만약에 4년 4개월 전에 갑산선 암을 수술했다면은 3.25 보험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년 1개월 전에 협신증으로 스탠드 삽입수술을 했습니다. 심장 예전에 뭐 이런 분들 보험 가입 꿈도 못 꿨습니다. 하지만 3.25 보험으로 1년 1개월 전에 2년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이 걸리기 때문에 3.25 보험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암진단을 받고 1년 2개월 대장용증을 제거를 했대요. 이거 보험 몇 개월 전만 해도 가입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지만 지금은 3.25 보험으로 1년 이내 입원 해당 상용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험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는데요. 보시면 보험들은 3.25 보험을 통해가지고도 또 보험들을 내가 못 가입할 수 있는 사람분들도 요즘에는 가입 보기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 받기 전에 제가 재발 당부하겠는데요. 꼭 보험 확인하시고요. 검진 받기 전에 확인하시고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내가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 병원 갔다와서 진료비 영수증 들고 내 보험 뭐 들었나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곧 있으면 수능 있잖아요. 수능 치는 시간에 수능 시험 끝나고 문제 맞추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랬듯이 보험도 병원 갔다와서 확인하시지 마시고요. 병원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11월에 건강보험 가입 방법을 살펴드렸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부터 그리고 병력 있으신 분들까지 필요한 최신 보험 정보를 드렸는데요. 특히나 유병자분들 보험 가입이 워낙 수월해졌고요. 또 수술비 측면에서도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30세 이하 분들을 위한 어린이 유병자 보험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좋은 정보를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 생긴 몇 가지 질문 저희가 드려볼게요. 자 김정주 전문가님 보통 건강하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건강하신 분들도 간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종종 있는데요. 당연히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 종합보험을 선택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60세 넘으신 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한참 보험에 관심은 많은데 좀 생활적으로 은퇴 이후의 분들 여유는 안 되시는데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그럼 비싼 보험료는 좀 가입하기가 힘들잖아요. 보통 실손이라든지 지금까지 실손이 없으셨던 분 아니면 건강보험이 좀 부족했던 분 아예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일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을 상속이나 징여 쪽이면 생명으로 가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 비싸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계약이나 선택득약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손해보험 쪽에서는 쓸데없이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담분이 몇만 원을 차지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를 좀 깎아 먹어요. 담보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간편한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게 되면 사실 담보 하나하나는 유병자 보험들이 비싸긴 하지만 전체적인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하게 되고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납입 면제나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무해지도 돼 있고 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건강하셔도 간편 보험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담보 하나씩만 봤을 때에는 일반 보험이 물론 저렴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보장들도 있고 또 납입 기간이 짧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금액이나 보장 자체도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챙겨가시면 저렴하게 유병자 보험으로도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어려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 못하시고 또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30세가 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 보험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최근 들어서 출시된 보험들이 나이가 어리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간편 보험이 가입이 안 됐어요. 40대 이후, 30대 이후 회사별로 15세 이웃이 있었긴 하지만 어린이에 중점을 맞추진 않았어요. 거의 다 성인들의 중점에 맞춰져 있고 또 약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험 가입하기 좀 힘들었는데 1급이나 2급 장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작년에 최근 들어 장애가 있어도 고지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보험을 들 수 있었지만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큰 수술을 했거나 어렸을 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보험 가입 못했습니다. 상해보험 정도 아니면 특반되는 보험뿐이 못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30세 이하 기준에 간편보험이 진단이나 수술자금 이유로 큰 폭으로 확대돼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 보험의 혜택이 어린 친구들도 젊은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30세가 넘으신 분들만 간편보험, 즉 유병자 보험이 가입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난 30세 이하의 분들도 선천적인 질병이 있거나 병력이 있어도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간편보험은 이름 그대로 이 일반 보험보다 가입이 쉬운데 저희가 보험료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험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크게 봐서는 당연히 이제 간편보험들은 누구나 쉽게 받아주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결국은 손해라는 장사는 하지 않게 되는 기업체일 뿐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간편보험들은 보험료가 아무래도 비쌉니다. 활증이나 유병력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비싼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 일반 보험들은 무해지나 기본 보험료를 꼭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한 두세 군데 회사를 비교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간편보험 특히 간편보험은 아까 말했던 나빈면제 라든지 그리고 각종 기능들 그리고 보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암이나 이런 진단 자금은 좀 비싼 편이에요. 또 이대성인병도 비싼 편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지만 수술이나 입원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무해지환급형이나 이런 또 기능적인 측면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다운시킬 수가 있는데 특히나 좀 암보험 같은 경우는 장점이 우리가 일반 암 같은 경우에 2000 내면 유사한도 2000 들어가거든요. 간편보험에서는. 근데 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쌉니다. 암보험 정도는 좀 따로 빼서 들으시면은 좀 저렴하게 한 1, 2만 원 정도 더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대성인병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많으시면은 따로 파는 상품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간편보험을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제 얘기는 종합해지품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크게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가격을 좀 비교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좀 따로 띄워놔도 좀 저렴하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복층 설계나 증권을 여러 개에서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은 설계를 받아보시면은 금액을 좀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활용하셔서 하시면은 좋은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편보험 안에도 비싼 보장과도 저렴한 보장이 섞여 있는 만큼요. 여러 회사를 전문가와 함께 비교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암보장만 따로 준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김성중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에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또 슬슬 연말 분위기도 나고 있죠. 건강검진 받기 전에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험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고 또 점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보험플랜 1위고 전문가 분들께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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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남으면 보장을 받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 분들이 시청자분 리모델링 해 주실 때 질병 후유장애 보정을 꼭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 건지 한번 살펴보고 또 몇 가지 상품 추천받으면서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손해보험 상품에만 있고요. 생명보험 상품에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한마디로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신체적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상태를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인정을 해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이 생기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80% 이상의 손해율이 보험사들이 남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소비자에게는 좀 더 유리한 상품이라고 유리한 특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80% 이상의 손해율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장은 꼭 챙겨야 된다는 뜻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단점이 있어요. 그만큼 좀 가격이 나갑니다. 보험료는 비싸다는 거죠. 특약으로 있지만 보험료 차이가 만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설명을 할 때 질병이 3대 질환, 암, 뇌, 심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많이 들으라고 하는데 굳이 질병유장을 왜 들어야 하느냐. 이걸 좀 많이 은심을 하세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3대 질환을 치료 이후에 약 75%의 정도가 질병 후유장애율이 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3대 진단비에서 그걸 받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 중에서 75% 이상이 질병 후유장애로 넘어간다고요? 많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를 절제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데에 절제술 같은 경우 전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절제하면 장애율이 한 50% 이상이 남습니다. 지금 가입금액에 따라서 진단을 또 청구하게 되는 거죠. 따로 볼 건 아니네요. 같이 묶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까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라는 일반적인 유전적인 이력이 있으신 거나 아니면 치매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항상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뒤늦게 좀 특이하게 생겼냐. 이거는 후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가 있게 태어나는 거는 불과 10%의 미만에 불과하고요. 나중에 태어나서 이제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이렇게 후천적으로 장애율이 발생하는 게 90% 이상입니다. 그중에서도 사고보다는 질병 쪽이 50% 이상이 넘기 때문에 꼭 질병에 대한 효유장애를 꼭 넣어주시고요. 그렇다고 상해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해 효유장애도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아무래도 질병보다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가 표로 보듯이 낮기 때문에 상해 효유장애는 1억을 준비하셔도 그만큼 부담이 가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있어서 인공관절을 수술하든가 장애율이 나와요. 6개월 이상부터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 의사가 한시적인 장애라든가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를 낳기 때문에 장애율에 따라서 또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각가지의 장기이나 난소대장 등에 대해서도 그걸 절제하거나 수술을 했었을 때 그만큼의 장애율이 남기 때문에 그거같이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그러한 효유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치아 같은 경우 5개 이상 빠지면 치아 결순이 돼서 그것도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치아가 빠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수에 따라서 약관의 정한 개수에 따라서 장애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일단 청력장애 같은 경우도 꼭 5%에서 한 80% 정도까지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약관의 정한 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루마티슈나 아니면 심부전증이나 평색, 혈액 투석 같은 경우도 크게는 75%까지 나오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몸 구석구석 아플 때 다 하나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참 친절한 보장인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질병의 장애가 한 번 쓰고 이렇게 쓰고 없어지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초 질병으로 사고로 인해 질병으로 50% 이상 희유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서 50%를 청구해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병이 좀 악화돼서 좀 더 한 70%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50%를 제외한 나머지 20%를 또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심각해질수록 추가적인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같은 병으로 인해서 퍼져나갔을 때 다른 부위도 각각 각각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한도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유용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진단비 있잖아요. 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진단비 같은 경우는 3대 진단이라고 해서 여러 암 진단비, 또 뇌 진단비, 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는 1회 지급을 한 후에 소멸이 됩니다. 그 진단금을 받고 특약 자체가 없어지는데요. 그렇죠. 이러한 질병 후유장애는 반복으로 합산해서 추가로 계속 보장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그에 해당되는 부위별로 진단을 받겠지만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신체 19개 부위, 장기 21개 정도의 모든 거의 장기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 또한 거의 되게 많죠. 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급 방법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가입 금액에다가 병원에서 내주신 지급율, 지급율 그거에 따라서 보장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제가 질병 후유장애에 가입하실 때 인공관절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율이 약 30%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5천만 원 곱하기 30%를 해서 1,5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청구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꽤 크네요. 진단비처럼. 진단비하고 진단비 플러스로 해서 질병 후유장애가 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의 치매 같은 경우 시대할 척도 2로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원일 때 시대할 척도 2는 약 40%의 장애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40% 하시게 되면 2천만 원 정도의 또 진단금을 치매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로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꼭 필요한 보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몇 가지 보험사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비교를 해왔는데요. 각각의 보험사들은 거의 다 한도를 예전에는 5천만 원, 1억까지 다 줬었는데 이런 손해률이 많다 보니까 나이별로 좀 좀 틀리겠지만 담보 금액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보험사에서는 몇 가지 5천만 원 이상 7천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질병효유장애, 난 있는데 하면서 증권을 막상 보시게 되면 80% 이상의 질병효유장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80% 이상은 만그라대로 약간의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장애가 난거나 아니면 식물인간 정도 아니면 누구의 꼭 도움을 필요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에 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장금액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본담보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줄여주시고 대신 3%에서 100% 또는 20%에서 100% 이런 두 개로 제가 좀 비교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두 개로 비교한 이유는 질병효유장애라는 게 짜잘하게 몇 십만 원 이렇게 받겠다고 가입하는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진단비가 정도로 천만 원 적게는 5,6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3%부터 하고 20%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40대 기준은 약 3만 원 남성 같은 경우는 3만 원 여성 같은 경우는 2만 원인데 20% 이상부터는 좀 다운이 됩니다. 많이.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1만 3천 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1만 6천 원. 40대 때는 여성이 좀 더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손해율에 따라서 측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50대나 3%일 때는 50대나 또는 여성 같은 경우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만 원대에 갖고 여성 때는 4만 원 좀 위에 공업료가 측정이 되고요. 20%일 때는 또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50대일 때는 15,000원에서 여성 같은 경우는 2만 1천 원. 60대는 조금 비싸지고 마찬가지로 20% 정도는 좀 더 저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20%하고 3% 3% 짜리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아니면 나는 20%인데 3%에서 19%까지는 못 받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장, 보험료 차이가 20년 낱 만약에 80세 만기로 하면 이 정도보다 조금은 저렴하겠죠. 하지만 90세 만기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몇 만 원대로 되게 비싸집니다. 물론 80세 만기로 많이 설정이 돼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80세 이상부터의 질병류장애가 좀 더 많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따라서 선택은 자유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20년 낱으로 해서 90세 만기로 했을 때 이 보험료들을 좀 더 내더라도 이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저는 좋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비교를 한번 해봤네요.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와 달리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급이 가능하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질병후유장애 많은 전문가분들이 왜 좀 추천을 해주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A사와 B사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딱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물론 이제 재정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B사를 좀 선택하는 게 좀 약간은 가성비 면에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당적으로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약만 드는 게 아니라 3대 진단금이라든가 수술비, 입원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질병후유장애를 넣게 되면은 상당히 좀 한 2, 3만 원 정도가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부터 80%까지만 넣으셔도 나중에 노후에 받으실 때 충분하고 그 다음 보장 금액도 3%는 약 3천만 원에서 나이에 따라서 약간은 틀리겠지만 최대한도가 3천에서 5천 가까이 있는데 20%부터는 5천부터 이상이 있으시니까는 그런 한도 부분적도 많이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당뇨병 같은 경우 유전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예상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심부전증이나 아니면은 족부절단증 아니면은 시력저하로 인한 막막의 이상이 같은 경우 있을 때 그런 데는 꼭 필요를 하기 때문에 꼭 같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성비 중요하죠. 가성비 측면에서도 비싸가 유리하고 또 보장 금액이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훈수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질병 후유 장애는요.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세 시대 그리고 120세 시대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꼭 필요한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이나 디스크 침해 등 내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길 수 있는 모든 장애에 대해서 반복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진단비를 또 별도로 진단비 외에도 꼭 이 질병 후유 장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종료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 지금부터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 모시고 저희가 함께할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한 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는데 어떤 보험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아, 저요? 저는 예전에 보험 들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주위 지인분이 보상 내용이 좀 별로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1년 전에 제가 당뇨 진단을 좀 받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새로 가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새로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지고 가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42입니다. 네, 40대 초반 되셨고요. 지금 증권 한 건 가지고 있는 거 맞으신가요? 네, 네. CI 종신보험인데 이 보험의 특징을 이해하고 계실까요? 어, 별로 100% 이해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추천 받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사망 보장 혹시 필요하신가요? 아니, 그것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보장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가족력이나 지금 아프신 곳 있으세요? 특별한 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훈수 정관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날씨 정량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한 건 가지고 계신데요. 무배당 교보 CI 종신보험으로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40대 직장인 분이라고 합니다. 지인분께서 이 보장을 보고 별로라고 하셔서 걱정되셔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1년 전에는 당뇨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려가 되셔서 새로 가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필요할지 이훈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아,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녀는 둘이 있습니다. 아, 둘이 있으시고요. 네. 일단 증권을 기존 거 증권을 살펴보면 CI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이 CI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신데요. 일단 주계약 자체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화상 또는 말기심부전증이 있으시면 진단금에서 주계약에서 80%를 선지금 받고 나머지를 사망보험금으로 쓰는 건데요.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당뇨가 진단을 받으셨어요. 혹시 약은 드시고 계신가요? 약은 그때 당시에 한 달 정도 먹다가 계속 먹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는 한번 가입 전에 꼭 진단을 한번 더 받아보시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먼저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CI 보험에 가입된 데 당뇨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전부 다 보험회사에서 거절이 됐어요. 당뇨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배염이 다행히도 실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암진단금은 아니지만은 CI 자체에 암은 거의 다 주는 진단이기 때문에 암진단금이 또 천만원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그런데 2대 질환에 대해서는 급성신근경상하고 뇌출혈 좀 하위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관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약 10%에서 한 9%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그 윗단계 보장법비를 100% 하는 뇌혈관이나 허율성신단비를 들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보험은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단은 유병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른 보험을 들게 되면 이거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손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시고 2대 질환만 손해보험사에서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은 허율성이나 심장질환 이런 걸로 좀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20년 갱신으로 잡았는데 약 한 4만 년 대로 초반으로 갖고 가시면은 훨씬 더 같은 보장 범위 내에서 폭넓게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시청자님, 직원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도움드리고요. 당뇨부는 꼭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가 2대 질환보장만 좀 추가로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주문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께 필요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